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내일 또 이제 로또 호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내일은 찍는 날이고 오늘은 이제 오늘까지 공부한 날인데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좀 긴장 하셔가지고 또 공부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3장입니다 금요일날 3장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다 유저형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아시겠죠 굳이 뭐 로또는 뭐 100장 200장 300장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동 그죠 확대 축소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작은 몇장 3장 4장 통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등수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36번 확대 축소 법칙이죠 36번이 또 뽑고 있구요 여러분들도 방금 부탁했는데 제가 한 달에 보통 50만원 사요 제가 수동금 못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독 옆에 여러분들 구독 옆에 멤버십 있습니다 멤버십 좀 거기 좀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12,000원인데 한 달에 12,000원이 있고 30,000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좀 도움이 많이 되시면 30,000원 안 된다면 12,000원 해가지고 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하아.. 하아.. 야.. 자동문 주 많이 사고 싶었어요 솔직히.. 형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.. 가입을 해 주시면 일이 Leben입니다 로또 1등 하는 그날까지 로또 1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겠습니다. 2번 뽑혔구요. 부탁드려도 될까요? 2번 뽑혔구요. 별 특이사항 없다. 와만 보이고 잠깐잠깐 잠깐만 어머 어머 사실 뽀뽀를 모여 어머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잠깐만요 형님들 자 고수의 선수들의 영역이다. 여러분들 선수들의 영역이다. 초보분들은 눈 감아 지나가시구요 자 초보분들은 지나가시고 이거 못 보여요 지금 어머 자자자자자 느낌이상하다 뭐여 37번이 있고 어마어마 3,7,4,1 쌍뽀뽀를 쌍뽀뽀를 했습니다. 쌍뽀뽀를 도심하시고 아따 감기 때문에 미치겠네 자 화이팅입니다. 흠흠 뜨거운